캐릭터로 쓰는 덕킹 프로필 20 33 4 33 대한제국 대한제국 황제 해군 장교로 인형 공무 조정선수고 수학자고 문물을 겸비한 현명한 공주 이게 오그라드는 것인가 뭔가 잘못되고 있고 문물을 겸비한 현명하고 완벽한 군주 신의 수학 문제 풀기 완전 조정 승마 태권도 검술 복싱 맥시무스 조영 정태 맥시무스는 제가 황제로 측이 되던 날 태어난 말입니다 내 몸에 다른 사람 손이 닿는 것 다 스포해도 되는 거죠? 방송을 통해 확인하세요 SBS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이죠? 네 또 이렇게 SBS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덕킹 영혼의 군주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액션